안녕하세요. 부자빠 조식학교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2007년부터 28년 동안 누적 수익률 14,800%를 달성한 영국 최고의 펀드 매니저 투자의 전설 앤서니 볼튼이라는 책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지만 지금 시황에 딱 맞는 챕터 내용이 있어서 다루어 볼까 합니다. 챕터 12. 기술적 분석과 차트는 필요할까? 특정 주식을 볼 때 내가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주가 차트 보통 3년에서 5년간의 차트다. 오늘날의 주가를 최근에 역사적 가격의 맥락 속에 넣어보고 싶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정말 좋은 실적을 낸 주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그 주식을 장기간 떨어지기만 하거나 행보해원 주식에 비해 달리 보게 된다. 한동안 거들떠보지 않던 기업에 대해 재미있는 새 소식을 들을 때면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이 가장 먼저 알고 싶어진다. 이 소식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들은 것인가? 아니면 이 매력적인 소식을 다른 투자자들도 똑같이 듣고 이미 주식을 사들였는가? 주식 차트는 종종 이를 한눈에 보여준다. 주식의 성적이 아주 좋을 때 예를 들어 주가가 서너 배쯤 올랐을 때 좋은 유서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이미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주식은 절대 사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이런 주식을 보다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시장의 전환점이 가까워졌다고 여겨질 때는 특히 그렇다. 미래에 실현되어야 할 수익이 아직도 엄청나게 남아있는 듯한 빼어난 펀드멘탈을 갖춘 주식조차도 흐름이 역전되는 시기엔 취약하다.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도 경험이 부족한 자산 운용가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특히 수건돌리기형 주식을 싫어한다. 밸류의 신이 매우 높은데도 아직 괜찮은 모멘텀이 남아있어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며 음악이 멈추기 전 누군가에게 팔아넘길 수 있기를 바라는 주식 말이다. 네 여러분 영국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수건돌리기형 주식은 싫어한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상식과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특정 종목의 실적, 스토리, 마케팅에 현혹되어 지금까지 가격이 얼마가 상승했던 앞으로 수십배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방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리처드 번스타인의 소음과 투자에서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점이 많죠. 기업의 스토리, 장밋빛 전망에 경계하고 한 발 떨어져서 신중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나는 기술적 분석을 개별 주식에 대한 기본적 투자 접근을 하는데 필요한 틀 또는 거포장 정도로 생각한다. 즉 주식 선별을 위한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술적 분석이 내 기본적 접근의 관점을 강화해 준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금액을 베팅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반면 기술적 분석이 내 기본적 접근의 낙관적인 관점을 확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우리가 간과한 부정적 요소는 없는지 되짚어보는 등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근거를 재점검해 볼 것이다. 확신이 대단히 강한 경우 나는 때때로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두 가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충돌할 때 나는 더 적은 금액만 매수하거나 포지션을 줄일 것이다.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와 삼성중공업 차트를 잠시 보시고 가겠습니다. 우선 포스코 홀딩스 차트를 보시면 박스권 돌파 지점이 2023년 4월달입니다. 앤서니 폴턴의 설명처럼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박스권에서 횡부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는 차분히 기다렸다가 박스를 돌파하는 시점 즉 기술적 분석이 무언가 신호를 주었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삼성중공업 월봉 차트도 보고 가시죠. 삼성중공업의 차트도 보시면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 또한 실적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부근 큰 하향 추세를 벗겨내는 부분이 매수를 하는 타이밍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앤서니 폴턴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마지막 의견은 차트를 통해 볼 때 많은 재무적 통계치가 가장 잘 보인다는 것이다. 나는 기업을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많은 비율 및 요인을 그래픽 형태로 보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차트는 보통 더 빨리 읽을 수 있고 기업 미팅 직전처럼 광범위한 자료를 검토해야 할 때 더욱 중요해진다. 앤서니 벌튼도 차트를 단순히 일봉 차트가 아닌 기업의 역사를 통틀어 이해할 수 있도록 넓게 차트를 본다고 합니다. 차트를 넓게 보시고 되도록이면 일봉 차트보다는 주간 월간 차트로 기업이 상장되고 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넓게 보시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렇게만 하신다면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기업을 분석하는 방식의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자빠 주식학교의 김상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